네 K리그 3라운드 또 재밌는 경기가 많이 열렸습니다 6경기가 K리그 1 3라운드로 열렸는데 어디 어디 다녀오셨죠? 제가 강원이랑요 전북 갔다왔습니다 아 강릉정화불동장과 전주홀트컵경기장 예 다녀오셨던 우리 형의 위원이고 네 이제 시간대 순으로 한번 쭉 경기를 짚어보죠 자 수원섬성과 제주유나이티드 아 제주가 달라졌어요 네 제주가 1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일단 지난 경기 2경기 1라운드 2라운드 때 이제 연속해서 유효시팅이 1개밖에 없었던 제주인의 아틱인데 이날은 11개의 슈팅을 퍼보면서 무려 9개가 유효시팅으로 연결이 됐어요 1, 2라운드에 슈팅이 너무 없다는 말을 저희가 여기 앉아서 했잖아요 들은 것 같습니다 아 오 날개가 너무 보셨네 네 그래서 일단 득점 결승골은 올 시즌 영입한 김주공 선수가 제주의 시즌 첫 골을 정렬시켰고요 정우재 선수의 돌파 그 전에 제주소가 센스있게 넘겨주는 것부터 정우재 돌파가 아주 그냥 대단했고 또 김준공의 그 퍼스트 터치 이건 뭐 내가 슈팅 때리겠다는 너무 잘 부드럽고 잘한 그런 터치였다고 보여줬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경기요? 아 득점 장면은 퍼스트 터치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잘 잡아놓는 거 보고선 아니 골이다 이거는 너무 잘 잡아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골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와 이거 정말 미친 컨트롤 그러니까 너무 너무 좋았어 그리고 제주가 이렇게 슈팅을 많이 때려야지만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리를 보여준 경기였고요 반면 수원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수원은 올 시즌 경기가 지금 1대0으로 지고 이기고 또 지고 약간 퐁당퐁당한 느낌인데 득점력 부분에 대해서도 수원도 박근호 감독이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제 뭐 김건희 선수가 돌아오고요 그리고 또 그루링 선수가 아직까지는 캐리가 지금 간 모습이 보여지지 않지만은 이제 김건희 선수와 시너지 효과를 내면은 충분히 수원 삼성도 저는 많은 득점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3월 1일날 그루링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슈팅 찬스 만드는 것까지는 굉장히 잘 해내고 다만 이제 0점이 조금 부족했다 잘 안 맞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가지 파워나 이런 것들 그리고 위치 선정 이런 걸 보고 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감히 그루링 선수가 올 시즌 한 10골은 늘 수 있겠구나 적응만 좀 하고 첫 골만 빨리 터진다면 두 자릿수 득점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터지느냐가 중요할 거 같아요 시즌 초반에 쉽게 뭐 한두 골 터지면은 이어갈 거 같은데 공격수들이 그리고 또 외국인이 초반에 잘 안 풀리다 보면은 이게 좀 징크스가 좀 생겨가지고 본인이 좀 그렇죠 부담이 생기면서 좀 팀에 대한 미안한 감이 들면서 또 경기력이 저하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빨리 터트려 준다면은 저는 충분히 10골 이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7라운드 정도 안쪽에서 먼저 첫 골이 터진다면 근데 기대를 꼭 해볼 만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두 자릿수 득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날 경기는 이제 경기 결과뿐만이 아니라 또 후반 43분이었죠 조금 이슈가 됐던 장면이 있는데 그로닝 선수에 대한 김호규 제주 주장인 김호규 선수의 도발 그런 장면이 좀 있었어요 또 왈갈브가 많은데 또 이제 K리그 또 주장 출신 아닙니까 주장 출신인 선수 수비 선수 비슷한 위치네 지금 네네 포지션도 비슷하고 주장이고 어떻게 보셨나요 물론 경기 중에 승리를 위해서는 흥분을 할 수 있고요 기싸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였다면 저였으면은 넘어졌어요 그로닝이 넘어진 상태에서 기싸움을 하겠다고 이렇게 도발을 했잖아요 그거보다는 그냥 손잡고 일으켜줬으면 어땠을까 손만 꽉 잡고 손만 꽉 잡고 일으켜주면 어땠을까 너가 나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싸움은 있겠죠 그래 너가 나랑 부딪혔는데 너가 이렇게 넘어졌으니까 그래 너 나한테 진거야 라고 이렇게 잡아주고 그냥 그런 기싸움을 펼쳤으면은 아 이게 좀 더 좋았을 법한데 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오바하니 오바가 됐다 라는게 좀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형이 그러면은 머리가 푸월 시절 말고 좀 이후 좀 안정된 머리 스타일 그 시절 때는 그렇게 했겠다 그렇죠 제가 막 푸월하고 그때는 너무 어렸으니까 그때는 도발했을 뻔했는데 이런 도발을 하고 으쌰으쌰 했겠지만 좀 더 이제 경영이 사이고 연차가 생기다 보면은 이런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물론 경기장에서는 각 팀을 위해서 정말 이거는 헌신이고 희생적인 플레이잖아요 기싸움이고 주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좀 이거를 좀 이제 좀 실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키워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주가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시즌 첫 승을 거뒀고요 다음은 이제 울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울산 현대와 수누피씨가 맞붙었는데 경기 결과는 2대1로 울산이 승리를 하면서 2연승으로 달리게 됐습니다 지금 단독 1위로 올라갔어요 경기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첫번째 골 어 수원에 김승준 프리킥 상황에서 들개 떨궈진거 잭슨이 가운데 다시 밀어넣고 잘 들어오면서 마무리까지 김승준이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요 정말 이거 투원FC 드디어 이제 시작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상대가 울산이었다는게 그쵸 네 컸죠 와 이게 저는 김민준 선수가 득점도 득점인데 득점할 시에 서령호 선수의 패스가 아 저는 정말 기가 막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그 중간으로 그냥 네 그거는 정말 여기 누가 들어오겠지? 라고 그냥 툭 올려주는 본인이 급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침착하게 올려주는거 보고 아 그래도 진짜 김민준 서령호 선수가 이제 팀에 완전히 어린 나이지만은 적응을 해가지고 어 이제 울산을 이끌 수 있는 진짜 주축 선수들이 됐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 상황에서 이제 아마노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굉장히 칭찬을 했던 아마노 준 아마노 선수가 또 약간은 혼전에서 이제 반대쪽으로 설령호 쪽으로 이제 또 열려주는 열려주는 그런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 울산의 경기력이 점점점점 상하나면서 연승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바쿠선수가 타널트킹을 두 경기 연속 실축을 했어요 아 설마 라고 생각했는데 야젠 들어갈때 이 뛰는 보폭이 너무 아니요 넓었어요 퉁퉁퉁퉁 가서 떼길래 아 이거 보폭이 너무 큰데라고 생각했거든요 PK는 본인이 잠바를 스텝을 밟고 본인이 들어갈 때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본인도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는지 그냥 바로 그냥 뛰는 보폭이 가서 때리더라구요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바로 또 본인이 또 멋진 득점을 하면서 경기 후에 또 혼면보 감독과 또 좋은 얘기를 나눴다 그러더라구요 혼면독이 어 이제 페널트킹 못 참아 막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셨던데 다음 경기에서 페널트킹이 나온다면 과연 누가 찰 것인가 굉장히 또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찰 것 같아요 아마노 아마노가 찰 것 같아요 어 자꾸 다시 줄까 아 저는 동점 사냥이면 안 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이기고 있다면 박구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줄 것 같아요 그땐 놔야지 자 그리고 이제 경기는 수원FC가 졌지만 이승훈 선수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큰 활약은 못했고 이제 경기 끝나고 김덕훈 감독은 어 뭐 이승훈 선수는 콕 집어서 말수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후반에 들어간 선수들이 좀 미흡했다 뭐 심각하게 하면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강도 높은 발언을 했는데 이승훈 정말 K리그의 현재 가장 큰 핫 이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승훈 선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이승훈 선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잖아요 부정적인 시각이 벌써 나와줘야 되나 그치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언론사나 팬분들이 좀 기다려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선배로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 이승훈 선수가 이거를 좀 잘 버텨내고 본인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를 경기장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솔직히 경기를 한동안 많이 출장 못했고요 그치 올겨울 동기훈련도 제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훈련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 준비가 100%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투입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3라운드 했는데 지금 3라운드 해갖고 90분을 다 뛴 경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금 더 지켜봐줘야 되지 않나 선배로서 좀 그런 마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은 그래도 국내 무대에서 10경기는 뛰고 그런 이제 판단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제 뭐 적응하는 단계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이제 기대가 크니까 뭐 첫 뭐 경기 나오자마자 골을 그냥 팍팍 털어줄 걸로 그건 너무 좋지만 그렇게 기대가 컸던 만큼 이런 지금 이야기 또 나오는 것 같은데 리그에도 적응을 하고 컨디션도 많이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퍼포런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겨도가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경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원으로 가볼게요 강릉종합분도 공장에서 열렸던 강원FC와 인천유나이틱 경기 후문위원이 직접 중계를 하고 왔던 경기인데 와 인천이 인천이 지금 2승 1무로 이날 경기 승리를 하면서 네 그 다득점에서 울산이랑 한골 차이로 밀리면서 2위 단독 2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인천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해가 없죠 해가 없습니다 네 해 없이 끈끈하게 갈 거 같은 올 시즌입니다 네 정말 그 중심에는 와 너무 잘 되고 왔어요 신입생들 네 이명주랑 여름 선수 와 네 특히 중원에서 하는 경기력은 정말 인천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거 같고 선수들에게도 정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그 인천 선수 한 명이나 좀 얘기를 좀 해 봤는데 그 경기 끝나고 이명주 선수 와 여름과 이명주 선수가 온 이후로 굉장히 이제 좀 편하게 축구를 한다 특히 이제 뭐 여름은 워낙에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뭐 주문 싸움이 너무 편하고 그 다음에 이명주는 워낙 또 패스 줄기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이런 플레이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굉장히 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게 좀 인성적이었습니다 어떤 경기를 나가더라도 이제 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든대요 자신감이 붙은 거죠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강원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어 수비축구는 맞아요 그렇죠 3백이지만은 5백으로 전환을 하고 수비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카운터를 구사하는 축구를 벌이고 있는데 인천과 강원이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미드필더에요 카운터가 넘어갔을 때 이 볼을 정확하게 찔러줄 수 있는 선수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승패를 만든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 득점 김준협의 득점 결승골 장면도 이명주의 키패스 굉장히 또 이제 결정적으로 패스와 연결이 되었고 김준협이 또 논스톱으로 그거를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골 장면을 보았습니다 경기 후에 이제 인터뷰도 우리 또 하잖아요 네 논스톱으로 때릴지 한번 잡을지 좀 고민했냐 그랬더니 주저없이 논스톱으로 때리겠다고 답변을 했던 김준협 선수의 인터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성남FC와 FC서울 간의 경기였는데 성남에서 열렸던 경기인데 0대0으로 무승부가 났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녀왔었는데 그냥 뭐 한마디로 표현하지만 죽어라고 공격하는 팀과 죽어라고 수비하는 팀에 맞대결이었는데 결국엔 골이 안 난 어떻게 보면 죽어라고 수비하는 팀이 판정승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서울은 무려 888개의 패스를 주고받았고 성공률 또한 88% 88888 와 숫자도 좋네 네 이러면서 이제 경기를 압도했는데 하지만 결국 골은 나오지 않았고 성남 수비가 끝까지 단단하게 막아내고 말았습니다 두 경기 사실점이었지만 성남이 이날 만큼은 이제 클래시트 경기를 보여주면서 김남일 감독이 그래도 절반의 성공은 거렸다는 생각이 들게 됐고요 서울은 이제 공격을 계속했지만 결정적인 찬스는 또 좀 많지 않았어요 뭐 조영수 선수의 칩샷 정도 네 그 정도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밀집 수비 서울이 이제 좀 강팀으로 거듭나다 보니까 상대가 이제 밀집 수비로 나오는 경기들이 좀 있을텐데 그걸 뚫어내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성남은 근데 수비를 좋아하는데 이제 개막하고 올 시즌은 아직도 첫 골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도 성남도 그래서 밀리치 선수가 터져줘야지 많이 직전 장면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정말 성남으로서는 정말 골치 아플 겁니다 공격적으로는 이날도 밀리치가 볼망은 한번 흔들었는데 또 없어야 될 판정이 나와갖고 헤딩도 잘 따갖고 했었는데 너무 아쉬웠던 성남으로서는 아쉬웠던 장면이고 또 이날은 일단 이제 경기 외적으로 좀 이슈가 됐던 장면이 있었어요 경기 장면 직전에 윤종규 선수가 전성수에게 굉장히 좀 강한 태클을 시도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사건이 좀 벌어졌는데 옆에 있던 이제 그 전성수 태클 당하고 바로 옆에 있던 이제 박수류 선수가 어 윤종규에게 좀 항의를 했고 또 기성룡 선수가 달려와서 박수류를 좀 밀쳤어요 또 우리 또 우리 팀 선수한테 왜 그러냐 뭐 이런 지금 움직임이었고 또 권한규가 달려와서 또 가시를 했고 또 뒤에 있던 알리스 감독과 김두기 코치들은 이제 서울벤치 서울벤치 바로 앞에 오고 네네 거기서 이제 서울벤치는 그 앞에 있던 성남 선수들을 또 떼어냈고 또 김남진 감독은 또 이쪽으로 와서 기성용으로 또 잡아 뗐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아수라장이 됐었는데 또 지켜봤습니다 이제 중계하면 잡히지 않는 또 재밌는 장면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제 현장에서 쭉 지켜봤는데 그 상황을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안익수 감독은 왜 성남 선수를 떼어내고 성남 선수들한테 뭐라고 하냐 네 근데 그거는 또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 딱 직접 봤을 때는 뭐 성남이든 서울이든 그걸 구분하지 않고 일단 그 싸움을 일단 말리느라 안익수 감독은 그냥 바로 앞에 있던 선수를 떼어내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뭐 김남일 감독도 당연히 바로 앞에 있던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뭐 기자회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성용 선수가 좀 흥분한 것 같아서 자제를 좀 요청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윤정규와 기성용은 경고 하나씩을 받고 나서 골골라사인 뭐 몇 분 있다가 이제 경기가 끝났는데 경기 끝나고도 기성용과 권한규가 계속적으로 말싸움하는 장면 그런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어 보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이견들이 많죠 왜 기성용은 어 그렇게 흥분하냐 어 태클은 너네 팀이 해놓고 왜 흥분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직접 본 걸 말씀드리면 권한규 선수가 이렇게 좀 기성용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기성용 선수도 이후에 뭐 대신에 그 에시네스에 후배한테 욕을 먹어도 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뭐 이런 또 글을 썼다가 지금 또 삭제된 상태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라고 좀 욕이 있었는지 뭐 좀 안 좋은 얘기가 있었는지 그래서 좀 그 태클 그 장면 때문에 이제 화가 난 게 아니었고 그 이후에 뭔가 이제 부가적인 그런 사건들 때문에 화가 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경기 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뭐 감독 양 팀 감독님들이나 기성용 선수나 뭐 축구에서는 이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뭐 대화로 잘 풀었고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인성적이었던 건 이제 김상리 감독님은 이제 그 얘기 다 하시고 그래도 기싸움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성남 선수들한테 좀 더 그런 걸 할 때 적극적으로 좀 하면서 이제 어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그런 이슈들도 있고 예 이야기 권리들이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도발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상대팀의 에이스잖아요 에이스를 향해서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 에이스가 흥분하고 컨트롤이 안 되면은 경기를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도발은 저도 필요하고 팀을 위해서 기싸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화난 선수와 화를 내게 만드는 선수가 어느 정도 선은 지키면서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장면입니다 뭐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 이상으로 발전되지는 않도록 그래야 또 이제 축구 팬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네 다음 경기는 전북과 포항의 전주 경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또 형일위원이 직접 중계를 다녀오셨는데 와 포항이 1대0으로 승리를 했네요 네 저는 전반전 중계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에 홈이 포항인지 전북인지 모르겠다 아 진짜 네 그 정도로 포항이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고요 결실도 포항이 맺었습니다 전반전에 전북은 뭐 이승기 한순규 박진성 이제 선수들이 올 시즌 첫 출전을 했고요 주말에 있을 울산전을 대비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이제 또 로테이션을 그냥 주중 주말로 경기가 있다보니 돌린 건지는 뭐 팀의 사정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 시즌 첫 출전한 선수들이 제목을 하기 바라면서 경기력을 투입시켰겠죠 근데 전반전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후반전이 되면서 빠르게 선수교체를 단행을 했고요 김준호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오면서 이제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주었지만 득점은 터지지 않았고 포항에 정재희 선수가 아 정말 기가 막힌 득점을 하면서 음 대어를 잡았습니다 와 네 전남에서 이적한 정재희 선수가 결승골 터뜨리면서 전북을 또 패배로 몰아 넣은 포항인데 이 최근에 보면은 김기농 감독의 포항이 또 전북에 강한 모습을 캐스톡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1라운드 제주를 잡았고요 포항이? 네 포항이 3대0왕이 맞죠? 2라운드 김천한테 졌지만은 아쉽게 네 2대2까지 만들어 놓고 황꺼 먹은 거고요 3라운드에 전북을 잡았어요 지금 제가 우승 오보라고 얘기했던 제주와 전북을 잡았고요 김천도 올 시즌 좋다고 그랬는데 아깝게 졌단 말이에요 포항은 위험하다 그랬잖아 포항은 제가 위험하다 그랬죠 근데 정말 이거는 와 이 김기동 감독의 매직이 그러니까 김기동 매직 와 이거 정말 소름 돋게 정말 닭살 돋게 만드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도 강상우 선수 대신해서 정재희 선수가 투입된 거거든요 강상우 선수가 이제 베이징 거안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전반전부터 정말 오른쪽을 아주 그냥 흔들어 놓고 좋아 네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날 경기에서 뭐 한 건 하겠는데 생각했는데 너무 멋진 컨트롤에 이은 득점까지 뽑아내면서 포항을 구해냈습니다 와 포항의 올 시즌 행보가 좀 더 기대가 되고 있구요 전북은 약간 이제 초반 순위성 하면서는 이제 패배를 기록하면서 울산과의 그런 우승 경쟁에서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한 발짝 물러서는 그런 행보기 됐구요 네 그 다음에 포항은 네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도 많았지만 어쨌든 초반 행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다음은 이제 대구 마지막 경기 대구와 김천 굉장히 두 팀 두 팀이 또 이제 거리도 가깝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북 더비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드는 대구와 김천 경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대0으로 대구가 승리하면서 가마 감독의 K리그 첫 승 을 얻었습니다 네 고재현 선수는 이제 두 경기 연속 골을 터트리면서 대구가 올 시즌 터트린 골을 중 골 모두 책임지고 있구요 그리고 이날 경기는 올 시즌 영입한 오승훈 골키퍼가 맹활약하면서 정말 영입효과를 톡톡히 봤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총평 한번 해주세요 대구가 무실점을 했습니다 첫 무실점이죠 네 거기에는 오승훈 골키퍼의 정말 엄청난 세이브가 첫 무실점을 만들어냈고 첫 승을 가져다 주었다고 저는 평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오승훈 영입효과 정말 오승훈 골키퍼가 없었더라면 이날도 김천의 파상공세를 막아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특히 저는 조규상 선수가 펌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너무 좋아져가지고 월드컵에 지금 본인의 컨디션을 맞춰놓고 있는게 아닌가 올 시즌 2대로만 간다면 월드플러스 골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을 정도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슈팅력도 굉장히 좋아서 순간적으로 공간만 생기면 빡빡 되는데 그것도 정확해 네 슈팅력 그리고 넓은 시야 시야 이타적인 플레이 대표팀에 갔다와서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된 선수가 조규상 선수인거 같아요 56분 56분에 역사상에서 보지도 않고 동료가 있는거 명준재였던거 같은데 패스가 명준재에 빈공간까지 연결하는 그런 패스 자신한테 수비가 몰리자 동료한테 기회를 내주는 그리고 다시 또 패스를 받았고 슈팅까지 와 굉장히 좀 유기적으로 최전방에서 활동을 보여주는 조규상 선수가 굉장히 활약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료 직전에 또 골저기 뛰는데 없어요 봤긴 했지만 멋진 골이었고 굉장히 눈에 띄는 그냥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조규상 선수네요 자 그리고 다음 라운드 4라운드에 빅매치가 있어요 전북현대와 울산현대 전주경기 지금 현대가더비가 예정되어 있는데 또 그 경기 또 중계 가시잖아요 네 제가 중계 갑니다 물러설 곳이 없는 전북이고요 아 그러네 네 정말 한 시즌 잘 이끌고 가기 위해선 승리가 필요한 울산입니다 어 전북 입장에서는 진짜 만약에 경기 결과가 좋지 않다면 두 경기 연속 네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로 빠져들 수도 있으니까 전북 입장에서는 홈에서 하는 경기인 만큼 최상의 플레이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울산은 또 이 흐름을 이어가려면 승리해야겠네요 네 전북만 이긴다면 울산도 정말 기분 좋게 흐름을 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울산 선수들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양 팀 모두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딱 만났습니다 예상한다면 전라운드만 봤을 때는 울산이 이길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게 축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정말 한 번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재밌는 경기로 4 monster 사 sanct 네 ум 전북 홈에서요 전북 홈에서요 전북 홈에서요 엏 근데 이 전 라운드까지 봤을 때는 울산이 이기는데 울산이 이겨야지 맞는데 이게 또 변수 있잖아 양 팀은 또 네 맞아요 또 서로 선수들 간에 또 자존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날 경기는 정말 끝까지 지켜보는 것도 아마 재밌지 않을까 2대2에서 울산이 이제 마지막에 결정적인 득점 찬스는 맞지만 또 홍정우가 달려가서 걷어낼 것 같아 이거 다음 라운드 끝나고 봅시다 리뷰 때 한번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3라운드가 아닌 4라운드 마치고 다시 차려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라운드 마치고